안녕하세요 차삼티비란입니다. 오늘은 KG모빌리티와 토레스 전기차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레스 광고받은 유튜버 리스트를 제가 제보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받은 저도 진심 안타까워서 이러고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무료로 토레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급 정책이 발표된과 동시에 아연이과 EV6의 할인을 발표한 현대기와 전기차와는 다르게 정책 발표일보다 5일 빠르게 200만원을 할인하면서 추가 보조금 혜택을 한분도 못 받게 된 토레스 전기차에 대한 헌정 영상입니다. 물론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습니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정부에서 할인가액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마침 그날 안그래도 전기차 값을 할인하려고 했던 현대기아차가 할인을 발표했을 수 당연히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토레스는 추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토레스가 가격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바꿔도 한 번만 눈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게 토레스의 현재 가격표인데요. 제가 직접 새로운 가격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가격표에서 500만원 올렸구요. 그리고 우측에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할인을 만들었습니다. 500만원 할인이구요. 토레스는 보조금 100% 차량이 아니라서 추가 보조금을 100만원 다는 못 받고 90몇만원 정도 받을겁니다. 가격표상 500만원 올리고 할인으로 500만원 돌리면서 실제 가격은 같구요. 추가 보조금까지 계산하면 현재 가격보다 90몇만원 싸게 사는거니깐요. 일주일 만에 가격을 바꿔도 딱 한 번만 눈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실력과 별개로 불이익을 받아보신적 있으실겁니다. 그걸 우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저는 이번 보조금 사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KG 모빌리티가 이런 적극성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직접 제 돈으로 토레스 EV를 구입해서 홍보하면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EV 안사려고 했는데 KG도 저와 같이 생각을 하고 도전적으로 움직여주신다면 제 작은 힘을 보태서 토레스 EV를 무료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 완성차 업체 협찬 하나도 안받는거 아시죠? 그러니까 뒷광고 아니구요. 그리고 토레스 너무 좋다고 칭찬했던 유튜버들 양심이 있으면 너희도 한대 사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구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KG 모빌리티의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첫쌈티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